액션은 제가 마녀에서 했던 거랑 좀 되게 달랐는데요 준비 과정에서 박성훈 선배님이랑 그때 한 번 연습을 했었었고 그리고 액션에 캐릭터가 좀 많이 묻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쏠쏠한 재미도 한 번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칼로 하는 액션이기 때문에 하면서도 좀 많이 부담스러웠었어요 사실 이게 제가 잘못하면 또 남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서 좀 많이 긴장을 좀 더 했던 것 같아요 제 주먹을 쓰는 것보다 너무 재밌었습니다